탐준 여기 어떻게 오신 거예요? 아... 요 앞에서 유리를 우연히 만난 거 있죠 마침 약속도 갑자기 취소돼서... 아... 그렇구나 근데... 너 옷이 이게 뭐야? 요새는 이런 게 힙한 거야 우리 어디 갈래? 맛있게 드세요 선생님 덕분에 호강하네요 선생님도 많이 드세요 삼촌 오늘 쌤 아니었으면 이번 생일도 우리 둘이 보낼 뻔했네 그러게 쌤 진짜 감사해요 쌤이랑 같이 있으니까 진짜 생일 파티 같아 맨날 둘이서만 밥 먹는 거 지겨웠는데 선생님 생일이신 거 알았으면 미리 선물이라도 오 준비했죠 짠 오는 길에 급하게 샀어요 다음번엔 더 좋은 걸로 드릴게요 전 좋은데요? 이제 또 준비한 게 있는데 생일축하 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고객님 생일축하 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. 좋은 시간 되세요. 생일 축하합니다.